6시 후 자자 스토리 4시 5시 4시 4시 5시 5시 6시 하나야, 왜 벌써 들어왔어? 밖에서? 밖에서 놀기 싫어? 들어가고 싶어? 들어가고 싶어? 들어갈래? 알았어, 들어가 그러면 애들이 지금 아침 일찍 풀었는데 하나가 자꾸 집에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서 문 열어줬어요 들어가자 그러면 봄이가 마음에 안 들어? 봄이한테 욕하고 왜? 오늘은 주방 촬영입니다 한 녀석씩 드려보내기 전에 주방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가 너무 어려워요 배우질 못해가지고 다툼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야 됩니다 다툼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야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에요 가을 애들 싫어? 봄이 싫어? 정배 싫어? 너 분홍이냐? 헷갈려요 가을아 스물놈 테스트야 너 너한테 인식을 알아? 아 우우우우